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슈퍼 긍정롤 화내지 않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보겠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으로 새로 태어난 고정잉 긍정적이고 밝게 새로운 마음으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러기 저도 질리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롤 하시기 전에 마법의 주문 빠생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빠생!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랑 여러분 우리 만난 거 너무 행운이다, 그쵸? 우리 이 넓고 넓은 롤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다섯 명이 만나게 된 거 인연 아닐까요? 인연 인연 화이팅! 좋아요, 시작 좋고요 여러분, 우리 임배방어 가요! 여러분, 임배방어 가야 돼요! 일어나세요! 주무시는구나? 아이고, 피곤하셨나 보다 이제 사셔야돼요! 카이자님! 빨리 사시네 자, 때려주세요! 니코님! 감사해요! 근거리로 했어야 됐나? 고마워요 그래도 리시 많이 해주시네 한 대 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자크 오, 안 돼요! 재즈님! 아, 그니까 아이고 어떻게 잠시 뭐 볼일이라도 있으신, 기판율이 있으셨나 봐요 자신 정글의 장점 제까지 많이 말해주는데요 제 정글의 장점이요?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팀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어떻게 제 불찰이에요 아이고 너무 주제 넘게 욕심났나봐요 두꺼위부터 먹고 차가차는 갈게요 저 패시브 있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한 대만 쳐도 돼요 살려주세요 저 이제 패시브가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한 대 치려고 먹으려고 하다가 젤리 됐지 뭐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행복해요 역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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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너넨 죽었어요 끝장날 준비하세요 이건 기막히게 싸워보는 거예요 우리 나이스 완벽해요 아 게임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훨씬 잘된다 그죠 게임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잘되는데 나이스 오늘 좀 치네 그렇죠 아이고 아 근데 잘 버티셨다 2대1로 이 정도면 어머 아이고 아이고 미타적이시다 샤코님께서 그래도 아직 안 죽으셨네 뭐 하시네 잘하고 있어요 희망을 주는 아 희망 전도사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어 어 여우물을 여우물을 켜셨 여우물을 켜셨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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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이사님 대단해요 어머 어머 카이사님 발사 카이사님 잘했어요 발사는 카이사의 본동이에요 원래 그래요 블리베어 죽이고요 희태기까지 까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예요 아 조금 더 가시려고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어 카이사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예요 저도 저도 질 수 없어요 저도 발사 저희 다 같이 발사했어요 팀워크 굿 동정힘 쳤다 동정힘 쳤어 엽천당했다 어머 어떡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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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물어봤어요 잘못 물렀어요 죄송해요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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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고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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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에요 우리 팀 자크 잘한다 크크루 삥뽕 너무 재밌었다 그죠 역시 우리 팀 자크님 신나게 발사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뭐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여러분 저기 뭐야 레넥톤 저기 라이즈 카이사 유미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잘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올라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지는 알고 있거든요 저기 옴플릭님이라고 아시죠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리고 박터 야요주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팀을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또 우리를 서로 믿는다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신났네요 여러분들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나 나는 바보가 제버링글 시바나 상대면 킬당 만화? 잠깐만 뭐가 킬을 잘 먹자 좋아 즐거워 그래도 원래 라인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탑 갈 거야 아무도 안 나가 왜 이걸 왜 해 그래도 다치해서 다행이네요 님네 정글 폐작 저격이었음 그건 나야 미드다 나이스 캐릭터 할게요 킬당 만원 이거 계속 유효한 건가요? 킬당 만원 이거 맞나? 저번에 아리 잘 했는데 한번 아리 또 해볼까요? 저번에 아리가 엄청 잘 풀려가지고 돈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쓸어야겠다 믿어봐 걱정하지마 나 믿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어 빠지 헉 틀렸다 내가 왜 갔을까 아 나 미친놈이다 진짜 아 나 미친놈이다 진짜 아니 아 화난 화났났어요 으아 아 머리 아파. 머리가 명. 아 머리가 명하다 진짜. 아 오늘 3패 뭐야! 로지 로지 버러지! 저서 슬픔 VS 구키 9만원 기쁨. 근데 키를 좀 많이 했네요. 아 팀이 쥐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까는 돈도 못 받고 졌는데 돈이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까먹자! 저는 everything4.5 도든 조금씩 alk Ondaatide Production. 왜요! 본EP скорее의 candywoofer